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략인 출산유가수당이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출산유가수당 지급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1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유가수당 지급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주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충청북도가 물밑 협의를 이어온 끝에 최근 청주시와 수당 지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출산유가수당은 애초 계획대로 충청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나눠 지급합니다. 다만 충청북도는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동안 1,1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부모급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0세부터 1세까지 지급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 11개 시군 전면 시행이 목표인데 1월부터 태어난 아기까지 소급 적용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선 8기 인구 정책 추진 전략도 3월 중에 수립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종의 모든 역량을 인구 위기 대응에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7,456명으로 1년 전보다 9% 감소한 상황.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출산유가수당 등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